차 안 빼고 뭐해? 방금 귀가 와서요 부사장님. 이놈의 귀. 이건 또 뭐야. 내가 너만 보면 아주 노율해져 걸리겠다. 지환 씨. 선물. 영원한 친구 태웅이가. 태웅이. 이 새끼 좀. 인사하러 가려고요. 어딜? 할아버지께도 인사드리고 새어머니한테도 인사하려고요. 새어머니? 정미강 이사님이요. 정미강 이사가 뭐 할 새어머니야? 아버지 부인이니까 제 새어머니잖아요. 왕태용 이 새끼 저만. 저만 죽은 소리. 또! 오. 오. 깨잇깨. 야잇. 야잇 bang. 다시따. 야잇. 야잇. 황챼. 먹어. 먹어. 이 새끼. 개가 마리. 개 life. 새끼, 죽어! 죽어! 당신, 지금 뭐 하는 거야? 아빠! 아니야, 아니야, 진짜 벌레가 있어서, 벌레가. 근데 아침에 여기 웬일이야? 당신, 어제 부산에 갔던 거 아니었어? 아, 내가 짐 좀 챙길 게 있어서. 근데 세나하고 당신, 웬일이야? 당신이 사무실로 오라고 그랬다며? 내가? 너, 누가 그래? 윤솔이! 뭐? 부사장님, 마침 딱 와 계셨네요. 이사님, 세나도. 어젠 할아버지가 좀 충격받으실 것 같아서 얘기 못했어요. 오늘 얘기하셔야죠. 뭘 얘기해? 너 또 무슨 수작이야? 얘기하시겠어요? 직접?